이리로 와봐 만원 없네 친구야 아 그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한 대만 더 그렇지 어차피 나한테 테이퍼가 있으니까 아 잠시만 진짜 말하자마자 오는거야? 제발 도와줘 아 왜 안가 제발 도와주면 안되까 친구야? 나 갇혀있는데?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 진짜 감사해요 안녕히계세요 탁 탁 탁 탁 어깨 벌써 밟았어 탁 탁 탁 탁 깔끔해 우리의 매복의 끝을 보여줍시다 한번 매복의 끝을 보여줘야되요 이게 다야? 아 이게 아니야 친구야 냐 큐 쓰는거 기다립시다 버섯 밟았어요 일단 일단 밟았어요 냐 자 지금이야 한 대 두 대 피하고 세 대 냐 안녕 툭 큐까지 마무리 좋아요 반피 달았네요 자 천천히 할게 천천히 자 저거 버섯 요거 버섯 한번 밟게 유인을 해볼까요? 아니다 자르반이 와버렸네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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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막까지 음 안녕 진정 음 자 톡 톡 아 하 치킥 크기 치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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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후 후우와 자 베이가 여기까지 오나 한번 봐볼까요 안오나? 안오네 아 오네 죽어야죠 한 대만 한 대만 더 총통 아 예 잡았어요 자 여기서 또 잠복해볼게요 큰일 났다 친구들 원래 티모의 생명은 뭐다?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를 해야 돼 그럼 하하하하하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요 그럼 봐봐 우리 팀 잘 먹고 있잖아 너네 뭐하냐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좋아요 안 돼 두 대 톡 톡 톡 톡 톡 끝까지 따라가서 톡 근데 에이스는 제가 먹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